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. 인탐 1타강사 신박사입니다.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강사 신박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한테는 좀 유익한 얘기 되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.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? 일하기 정말 싫을 때 공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공부도 일이니까 정말 일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. 바로 그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는 1. 지금 하는 일이 공통 분모가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. 이게 뭐냐? 공통 분모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인생에서 딱 그 시점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?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게 내 인생의 공통 분모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공통 분모로 그래서 어떤 능력이 되거나 뭐가 됐을 때 어떤 내 기초 자산이 되고 기초 틀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체인지그라운드라는 조직은 개개인이 합쳐진 유기체 조직입니다. 그런데 체인지그라운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기획한 게 빵빵 터진 게 많지는 않아요. 막 다른 크리에이터들이나 채널에 비해서 막 기획했을 때 막 이게 빵 터지고 이게 빵 터지고 그런 거는 생각보다 없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했냐 복잡하게 여러 개를 하면 그 중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터진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터뜨린 게 아니에요. 딴 데는 사기를 칠 때 그렇게 하겠죠? 이거 봐라. 저희 그 막 그거 어린아이 그거 태어난 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 이렇게 캥거루 케어 캥거루 케어로 이렇게 엄마가 심장에 올렸을 때 그 피부는 인생이 다 나오거든요. 캥거루 케어로 이렇게 심장에 올렸을 때 어때요? 어린아이 다시 살아나는 영상이 300만 뷰인가 넘었을 거예요.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300만 뷰 넘을 줄 알고 콘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짰고 영상 이렇게 구성했다. 그런 거 없어요. 수많은 영상 중 우리가 졸구에서 얻은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어때요?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제가 직원들한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게 공통분모예요. 공통분모가 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. 결국에는 그 공통분모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? 히든 에셋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뭐라 그럴까 진짜 먹고 사는 일 그냥 일 정말 하기 싫은데 일 정말 하기 싫은데 아 난 그냥 그냥 진짜 최저식이배라도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때우려고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. 여러분이 그 당장 만원 9천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뿌리잖아요. 소중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뭐 사장이 아니라 거기에 뭐 업주가 아니라 뭐 거기에 뭐 매니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. 뭐 대표적으로 알바만 바로 붙는 단어가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코드만 찍는 게 아니라 편의점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아 그러니까 사람들 행동은 이렇구나. 아니면 어때요? 편의점은 또 그거잖아요.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짬이 있단 말이에요.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나? 왜 그때는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. 만약에 뭐 물건 채우는 게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나?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 일을 할 때 이 공통 분모가 된다는 걸 알면은 아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일을 해놓으면 평생 가는구나. 그래서 어때요? 그냥 그거예요. 그래서 왜 자격증 뭐 면허증 이런 걸 딸 때 사람들이 힘을 더 내서 따냐? 한 번 따르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. 근데 그거를 굳이 자격증, 면허증 이런 거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능력에 그걸 포커싱 해보라는 거예요. 공통 분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겁니다. 계속 연속되나? 연속되나? 아이고 연속이라고 됐네. 연속되나? 계속 이어지나? 예를 들면 그거예요. 여러분이 막 일을 하기가 싫어. 일을 하기가 싫어. 근데 안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1년을 해야 되는 일인데 중간에 1개월을 끊었을 때 만약에 열심히 해서 뭐 한 뭐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중간에 하루 쉬었거나 뭐 3시간 놀았을 때 그때 이게 3시간이 끊어져도 다음으로 연결이 되나? 만약에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그 3시간이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싫어서 1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끊어진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50과 50의 일이 있었을 때 이게 붙이면 100이 돼야 되는데 80이 되는 건 아닌가 70이 되는 건 아닌가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. 이걸 정말 따져봐야 돼요. 그냥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뭔가 자격증을 따는 일들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시험을 통과하는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3년 동안 예를 들어 학위를 받는 일이라고 편하겠네 학위를 받는 일 여러분이 만약에 3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뭔 일이 있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1년만 더 하면 뭘 따기로 돼 있는데 못했어 근데 만약에 그게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붙냐 이거예요 이렇게 삼아 1이라 왜? 근데 그게 잘 붙지가 않아요 왜? 까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차곡차곡차곡 했으면 싸워진 게 있는데 그 남자친구들이 군대 갔다 오면 복학해서 리셋돼거든요 머리 근데 그나마 왜 리셋이 생각보다 군대 갔다 온 게 막 엄청 데미지는 왜 없냐 1,2학년 때 공부를 안 하거든요 1,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2년 이렇게 요즘은 군대 2년 안 하죠 그래서 2년이랑 퉁칠게요 2년이라고 2년 시간 동안 군대를 갔다 오면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엄청난 데미지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거를 다 까먹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1,2학년 때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학년 마치고 간 게 1학년 때 교양만 배웠으니까 전공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1학년만 마치고 군대를 간 이유가 2학년부터 전공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선배들도 많은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2학년 때부터 전공이 시작인데 그게 끊어지면 난 데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안 하니까 안 하는데 근데 어때요? 또 그 절실함이 생겨서 오히려 그걸 만회하긴 해요 복학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일이 연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 끊어지면 아예 효과를 못 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 끊어짐으로써 아예 이게 앞에게 물거품이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끊어짐으로써 이게 50, 50을 나눠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80, 70으로 줄여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이 연속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걸 꼭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경쟁자를 고려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은 가장 이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경쟁자는 뭔가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데가 언제냐면은 박사과정 할 때 와 내가 진짜 황당한 게 지구는 둥글고 어딘가는 지금 대낮이고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올바른 연구자라면은 왜냐하면은 엄청 황당한 게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갖고 검색을 해보면은 2년 전에 퍼블리시가 됐어요 와 진짜 황당해 그 다음에 제가 첫 논문 서피스 에너지 엔지니리링 오브 그래픽인가 이거를 썼을 때 이거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이건 좋은 부분이었는데 와 내가 논문이 오피셜하게 어디 이렇게 나가자마자 이제 몇 달 있으니까 한 개가 첫 번째 알죠 기억나요 일본에서 이용이 됐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게 이탈리아에서 이용이 됐어요 와 내 논문을 전 기분도 좋았지만 세상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경쟁자가 이렇게 많구나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쉴 때 경쟁자가 너무 빨리 나아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불가피하게 쉬어야 될 상황이면은 경쟁자를 고려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면은 뭐 그 다음에 딱히 뭔가 경쟁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주어진 일만 하는 거면은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아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은 직급이 올라가거나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서 특정 시점에 가면서 경쟁자와 마주쳐야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뭔가를 해버리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내 노력이랑 상관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메타인지를 높여서 내 상황이 경쟁자와 어떤 관계인지 깨닫고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쌓는 게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또 후회할 것인가 또 후회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 인생 후회의 반복이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대한테 물어봐도 30대한테 물어봐도 40대한테 물어봐도 50대한테 물어봐도 똑같고 50대부터 엄마 아빠가 바뀌나요 남녀가 바뀔 거예요 60대 아 60대에 바뀔 거예요 60대 그래서 엄마가 짱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20대한테 물어봐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리서치를 다시 해보긴 해야 되는데 옛날에 MBC에서 했던 거는 공부 좀 더 할 걸이에요 그럼 30대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? 공부 좀 더 할 걸 40대 뭔지 알아요? 공부 좀 더 할 걸 50대 뭔지 알아요? 공부 좀 더 할 걸 근데 50대부터인가 60대부터인가 엄마는 바뀌어요 여자는 바뀌어요 근데 그게 공부해서 뭐로 바뀌는지 알아요? 애들 공부 좀 더 시킬 걸 60대도 엄마는 애들 공부 좀 더 시킬 걸이에요 평생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일이라는 건 여러분 자꾸 제가 1번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 일을 단순히 먹고사니즘이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아까 다시 하면은 알바의 대명사 편의점을 가도 내가 편의점을 알바를 하면서 뭘 배울까 고민을 해야 돼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만약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에서 정말 나는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 쪼개서 쪼개서라도 뭐 이렇게 빈틈에서 내가 뭘 날 위해서 할까 하다못해 뭐 스쿼드라도 쪼그렸다 앉았다라도 할까 나면 육체 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냥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후회하고 그냥 가까스로 넘기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그냥 후회해 후회 무슨 후회의 굴레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저는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느 시점부터 인생에서 후회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어느 시점부터는 인생에서 후회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언젠가 이거는 따로 한 편으로 찍을 건데 고약관님이랑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고약관님 주변 지인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뭐 할 거냐고 버킷리스트를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랑 고약관님은 죽기 전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진짜 저한테 너 지금 죽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은 한 시간이면 당연히 가져가고 보내겠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고 뭐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너 지금 그렇게 죽으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여행 가고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해놓은 일을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제가 해놓은 일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는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그 주어진 시간에 차분히 마무리를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겁니다 저랑 고약관님은 똑같아요 이걸 얘기를 안 나누고 대화를 해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본무, 연속되는가, 경쟁자는 뭐지? 그 다음에 또 후회할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99%는 하기 싫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단 1%라도 그 넷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다시 그 트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 트랙, 공부 트랙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열심히 하신다면 저는 이 방송을 찍은 기쁨이 진짜 더할라 없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일하기 싫으신 분들, 공부하기 싫은 분들 이 방송 보고 딱 1%라도 10명이라도, 1명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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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